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시내 쪽에 있는 회포장 및 배달 전문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식당이 없고 홀 테이블이 없는 업체입니다 오로지 회포장 전문 업체입니다 네 제주 시내 쪽에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방어의 손지 장면입니다 네네 정말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모습은 포장했을 때 그리고 배달할 때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보여 드리는 장면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면서 반찬을 좀 많이 챙겨 주십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도 가격에 이정도 꼬리 있게 나올 테이블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안나올 것입니다 저장 보시겠습니다 생강룩 초장 마사지 그리고 백김치 다시마 쌈장 요거는 방어 소스 거기에 대해서 마늘고추 그리고 마늘고추의 방어에 찌러먹을 소스가시 그리고 배초밥장용 간장 호초다벨 이라던지 네 상추의 깻잎 그리고 뭐 3만원이상 젊은하거나 포장할 시에 의뢰를 서비스로 주신다거나 네 푸짐하게 나오죠 진짜 어떻게 가든 이 업체들이 포장 말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께서 양이 푸짐하고 주시고 친절하시고 정말 맛있다고 분명히 나오십니다 네 당부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자세히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오셔서 저렴하게 소우의 포장으로 해주십시오 이상 소우의 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